이곳은 필라델피아 시내 15번가 체리 스트리트인데요. 이 거리에 아주 재미나고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골목인데요. 그런데 이 담벼락을 유심히 보세요. 작은 물체가 보이시나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USB입니다. 스파이의 비밀 정보 교환 장소를 뜻하는 데드드롭이란 이름의 이 장치는 거리 곳곳의 담장, 건물 벽 등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장소에 USB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노트북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USB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자유자재로 다운받거나 노트북 파일을 USB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USB 데드드롭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곳에 데드드롭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미술가이면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리이 투스만 씨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로 보이시죠. 저는 이 곳에서 사용을 해야지. 제가 원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Roman의 정보 교환입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위해서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하여 새로운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USB 데드 드롭은 2010년 10월 뉴욕에서 활동하는 베를린 출신의 예술가 아람 바르톨에 의해 처음 시작되는데요. 아람 바르톨은 데드 드롭을 통해 익명성이 고장되는 무한 공유라는 인터넷 정신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해 누구나 파일 공유 장소로서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많은 예술가들이 USB 데드 드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설치한 USB 데드 드롭 안에는 다양한 자신들의 작품이 올려져 있는데요.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재미있고 기발한 홍보의 장입니다. 일종의 거리 전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드 드롭의 장점은 누구나 익명으로 정보를 무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데드 드롭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일까요? 이러한 정보 공유가 마치 스파이놀이처럼 사용자들에게 긴장감과 재미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한 예술가의 작품으로 시작한 데드 드롭. 이런 독특한 정보 공유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만약 길을 가다가 담벼락에서 작은 USB가 보인다면 살며시 노트북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